Hi there! 제가 이제 주인이에요. 이름은 꿈꾸에요. 두 번째가 이렇게 막을 매우니까요? 나 왜 이렇게 막을래요? 괜찮아? 응? 오! 그랬어? 아니余추가 무슨 미어치 던졌다 왜 아이가? 아니 던지는 더 크게는 해도 미어치 씨랑 얘는 자체가 성별 과정이 찔리니까요 아직은 미어치 씨를 많이 유지한가보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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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같이 용감한 모습 보여줘서 되게 지금 뿌듯하고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을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